뭐야 이거 바지를 벗는다 사일런트 바지 안입고 있잖아 이 게임에서 바지 입은 애가 얼마나 귀한데 죽은 모험가 정도만 바지 입고 있다고 심지어 그것도 누가 벗겨봐서 벌집 아이씨 쓰레기 나오네 방어도가 5만큼 유지됩니다 디펙트도 바지 안입고 있고 캐릭터 4개 중에 바지 입은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다 아클만 바지 입고 있어 자 아 아 와 저는 한 버릇 아니에요 아 뭐야 와 크로마키 능지 능지 저 참 반사 포션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양조를 알 수 있습니다 유독가스 강화된 유독가스 상점 아저씨가 강화된 것 판다 오호 뼈 가쁜 상점 떴을 때 아무거나 사기 성공 인계 철선 미션 성공 용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절이요 똥카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벌집 넣어서 라가 불린다 고맙습니다 작은 상자 처분 아 이놈의 처분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엘트 두바리 잡을 수 있겠지 유비 표시 반대쪽 워프 형 불쾌 유비 유비 반응 장비 독지 파멸 전광석화 프레츠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오션이야 아깝지 않으시고 잘 넣어 잘 넣어 새로 추가된 카드는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또 잘 잡냐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중독 포션 kor 1600 중독 전광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주 껌 씹던 껌 껍던 침 매턴 시작 시 에너지 렀습니다. 덱을 섞을때마다 저백투성이 쇠장을 넣습니다. 꺼져 고대종 3 렐릭스 3 저주를 얻습니다. 모두 벗거나 모두 걸을 수 있습니다. 뭐요? 선택 가능하다고요? 미스터리 머신 물음표방에 가면 충전을 잃었고 다른 데 가면 일 잃어버립니다. 힘 또는 민첩을 얻습니다. 배달원 타격용 인형 하짐석 어 저주인형이다. 보스 엘리트 전투에서 상대가 얻는 힘 방어도 회복이 2분의 1입니다. 힘이나 방어도 얻는 엘리트가 뭐 얼마나 있다고 핑핑이 힐반감 턴 종료 시 혼란을 일터 넣습니다. 영혼결속 덱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서투름 백홀드를 쓰고 사용합니다. 서투름 야 이거 개이득이네 사용하면 죽습니다. 아싸 백원만 내면 지어준다 사용하면 죽습니다. 그치만 저걸 쓰면 힘이 갇히는걸 일단 좀 씹시다. 힘으로 좀 쓰다가 나중에 지워야될 때 지우자. 지금은 너무 좋아서 아드포션 진짜 아드네 미스터리 머신 지금 효과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아이 퀴즈 비색 그치만 차용증이 있을 때 푸른양 주어있으면 어떻게 되지? 클린 그램 린의 음식 야 이거 오뎅아니냐 와 오뎅 주식할 때 한 장을 강화합니다. 피도 까이고 돈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으아으 잠깐만 아이 미친 핸드 꼬라지 마라 핸드 레전드는 아 핸드 너무 그려졌다 텅스탄 좋아요 개선해도 막 잉크병 무작위 전리품을 얻습니다 이거 아까 봤었는데 이거 저주받을 수 있잖아 아 고통이야 아 왜 고통인 이게 아닌데 고바 저저저 괴조독석으로 강화 아 수비 강화씨 렘린 이불 50에서 100골드를 넣습니다 빼서 적어먹자 찰싹 슬펴 안돼 K3 게임 와 힘이 있었네 와 힘이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후 두 두 두 두 두. 야쿠아 때문에 딜이 안 나온다. 아 누가 돈 떼먹는데 기다려봐. 바울드 포션. 독바르기 환영살인마. 환영살인마. 힌트수기. 트수. 덱에서 카드를 5장 제거합니다. 저주 2장을 선택해서 얻습니다. 도와줘 트수. 도와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기 뭐야. 저주. 에취. 뭐지? 궁금하다 써보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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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는거라고? 도장 선택에 없습니다. 이거 도장 먹는거 아니야. 넷. 에취. 하스. 스톤시. 카드네. 더 직관적입니다. 저주. 아취. 뭐야 저게. 채채기가 나올 것 같아 사일팩 마스크 안쓰고 다닐 때 알아봤어 이규준 이규준은 진짜 죽겠다는 거 아니야 사융쟁을 좀 써야되나 아 추워 모자탑 최대 카드 보유수가 2 증가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아 12장까지 된다고 턴 종료시 가장 오른쪽 카드 한 장을 보존합니다 종료시 손에 있는 카드를 세 장당 한 장 보존합니다 궤저독 아 저놈의 궤저독 홀받네 확세 비율이 빨랩 그래 빨랩 빨랩 150골드를 얻고 무작위 저주를 한 장으로 들어갑니다. 와, 부패. 무작위 카드 한 장의 비용이 0이 됩니다. 고고고, 빵. 0코즈비. 벌집 않았을까? 벌집 지금 개샌드.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세 개가 터. 하이스링. 잘 가고. 웰컴 머더러. 유부를 두 개였습니다. 모잉.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약화를 3부여하고 버퍼를 잃었습니다. 뭐야. 아이 미치는 개 쓰레기. 뭐야. 개구덱인데? 오른쪽 클릭해서 전투에서 한번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전투당 3번 사용 가능합니다. 랜덤한 버프를 모든 적에게 줍니다. 15골드까지 획득하고 10번 사용할 때마다 랜덤 랄릭을 전투 후에 왔습니다. 이거 킬 각일 때 쓰면 안되나? 이 영체화에 이딴 거 나올 수도 있는. 아, 첫 터네. 빵마다 한번 카드를 데그로 추가할 때마다 최대 세력을 삼었습니다. 열쇠만 아니었으면 먹었을 텐데요. 야, 이건 왜 보존하냐. 왜 보존하냐. 와, 괴소독. 아야, 아씨. 반사코팅. 이거 떴네. 단도 많이 가져올 수 있어. 요거 떴네?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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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꿇어미 저거 아냐, 스티그에다가 초코 찍어 먹는거 한 턴에 공격카드를 3장 사용할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단돗에 개꿀류부리는 근데 나 단돗가 없어 단돗줘 단돗 관련 카드가 좀 나쎄는데 단돗 관련 카드가 좀 나쎄는데 물음표도 많이 못받고 차용점 좀 쓰자 갑자 아이고 환사를 못받네 단돗 과일주스 그냥 먹어 왜 꼭 주머니에 넣어서 먹어야 돼 어 정밀이다 정밀 쓰기에는 단돗가 너브 몇장 없다 그래도 써지 힘이 빠진다 미스터리 머신 그래도 일반 유부리네 뇌저소독 맞춤되네 쇠저어독 맞춤되네 안될 안될 ажи 뇩 이 mainten 선 불 칭 아 이낙 . 그러고 보니까 반지는 안 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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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체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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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 120들 쓰냐 뭐야 이건 또 이거는 무효로 해야겠다 걸었던 거 뭐하는 놈이 아닌데 금방 와 산즈 진짜 사용증 땜에 나온 거라고요 피가 500인데 인공물 19개 다 있는데 오 여출가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근데 다른거보다 애들 딜이 너무 세다. 아추! 아니 42딜, 33딜 뭔데? 야 씨... 사이코패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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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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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도전해봤지 한번도 안 썼네. 쓸모없는거. 미스터리 머신이 앞발 다 됐다. 재출 동료하겠습니다.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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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인공 물 까줘요. 인공 물 까줘 망할 패배 근데 이거는 못 깨는게 당연한거 아니었을까 패배 발돌림 아쉽네 이게 당신의 추억입니다 쟤는 대체 진짜 왜 나왔던걸까 지옥의 기길 생각보다 허접이었다 그냥 조건없이 일정확률로 튀어나오는앤가 삼막하면 커스텀 보스 커스텀 보스 1막 2막에도 있는 폰드피쉬 페이빙 포레스트 저주 필터 무쇠 카드필터 카드필터 카드필터에서 끌수도있네요 나른함을 산 무협니다 에너지를 5가지 보존합니다 밀크쉐이크 쓰레기네 밀크쉐이크 쓰레기네 밀크쉐이크 쓰레기네 밀크쉐이크 쓰레기네 턴이 끝날데 턴 턴 종료시의 손상을 이었습니다 소울바운드 턴 덱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방울의 저주나 골칫거리 같은건가 소울바운드는 변화되거나 제거될 시 최대체력이 감소합니다 소울바운드 소울바운드 버린 카드 더미에 이 카드를 두장 섞어 넣습니다 피해를 2 받습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한장 복사에 넣습니다 으... 극혐저주 개맞네 법규환은 디펙트 선종료시 뽑을 카드 더미에 무작위 카드를 한장 섞어 넣습니다 뭐여 진짜 헬로월드네 에너지를 3 사용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턴 종료시 저주를 모벌 카드 더미에 섞어 넣고 미용이 감소합니다 으... 극혐 에너지를 3 사용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다른 저주와 상태 이상을 복제합니다 사용하면 죽습니다 사용하면 죽습니다 극혐저주 개맞네 흑... 역겨움 토 나온다 이벤트도 여기 있지 않을까 이벤트도 여기 있지 않을까 이벤트도 여기 있지 않을까 소가육을 개발한거봐 끝 음... 이렇게 지고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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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